안나가 읽어주는 우리 고전 이야기 심청전 작자미상 황주도화동에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대대로 큰 벼슬을 한 문벌의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하더니 가운이 새하여 소년의 그만 눈이 멀었다 향곡의 고난 신세는 아주 가까운 친척도 없고 게다가 눈까지 멀었으니 누가 있어 대접할까마는 보니 양반의 후예로서 행실이 청념정직하고 지게가 고상하여 일동일정을 조금 더 경솔이 아니하니 그 동리에 눈뜬 사람은 모두 칭찬하는 터였다 그 안에 곽지부인 또한 현철하여 임사의 덕과 장강의 색과 모란의 절개가 있어 얘기의 가래의 내칙평과 주남, 소남, 관저실을 모를 것이 전혀 없었다 제사받들기, 손님 접대하기와 이웃 동리에 화목하고 가장 공경하고 치산범절 무슨 일을 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세가 비난하여 이제의 청념이요, 안자의 가난이었다 가련한 곽씨 부인이 몸을 부려 품을 팔지 삭바느질 삭발래, 삭길삼 상마전, 염색하기 혼상, 대사음식, 설비, 술 빚기, 떡지기 등으로 1년 361을 잠시라도 놀지 않고 근근히 품을 팔아 모았다 품을 모아 돈이 되면 돈을 모아 냥을 만들고 냥을 모아 관이 되면 인근 동리 사람 중에 착실한 데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시양 봉제사와 안 못 보는 가장 공경이 처음과 끝이 같았다 가난과 병신은 조금도 허물될 것이 없고 아래 윗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칭찬하는 소리에 재미있게 세월을 보냈었다 그러나 그같이 지내는 중에도 심학규의 가슴에는 오직 억울한 한을 한 가지 품었는데 슬아에 일점 혈육이 없었으므로 하루는 신봉사가 마누라를 불러앉히고 여보 마누라 거기 앉아 내 말 좀 들어보오 사람이 세상에 나서 부부야 누군들 없을까마는 이목구비 성한 사람도 불축한 계집을 얻어 부부 불화가 많거니와 마누라는 전생에 나와 무슨 은혜가 있어 이 생에서 부부가 되어 안 못 보는 가장인 나를 위해 한시 반때 놀지 않고 불철주야로 벌어들여 어린아이 받들듯이 행여나 추울까 배고파할까 의복 음식 때를 맞추어 지성으로 봉양하니 나는 편치만 마누라의 고생사리가 도리어 불안하오니 괴로운 일 너무 말고 사는 대로 삽시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지원한 일이 한가지 있소 우리가 나이가 사십이나 슬아의 일점 혈육이 없어 조상 제사를 끊게 되었으니 죽어서 황천에 돌아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겠소 그뿐더러 우리 양주의 사후 신세 초종 장래 소대상이며 해마다 온 기제사며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누가 있어 떠놓겠소 병신 자식이라도 남녀간 낳아보면 평생의 한을 풀 듯하니 어찌하면 좋을는지 명산대천에 정성이나 들여보오 하니 곽씨 부인 말하기를 옛글에 있는 말씀에 불효 중 무호한 것이 제일 크다였습니다 자식을 두고 싶은 마음이야 누가 없겠습니까만 소첩의 죄가 응당 쫓겨남 즉하나 가군의 넓으신 덕으로 지금까지 보존하였으니 몸을 팔아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리까만은 가장의 정대하신 성정의향을 알지 못하여 발설치 못하였는데 먼저 말씀하시니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지성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날부터 품을 팔아 모은 제물로 온갖 정성을 다 드렸다 그러던 중 갑자 4월 초파일날에 꿈 하나를 얻었는데 맹랑하고 기괴하였다 천지가 명랑하고 서기가 반공하며 오색 체온이 두르더니 선인 옥녀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머리 위에 화관을 쓰고 몸에는 안개옷을 입었다 월패를 느슨히 차고 옥패소리 쟁쟁하며 개수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생끗 웃음 지으며 내려와서 부인 앞에 공손히 재배하고 애연히 말하길 소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왕모의 딸로서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비자 잠깐 만나 수작하다가 때가 조금 늦었기로 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으로 정배하여 갈 바를 모르던 중 태상 노군 후토부인 제불보살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지금 찾아왔으니 어엿비 여기소서 말하며 품에 와서 안기는 것이었다 곽씨 부인이 잠을 깨어보니 남가 일몽이라 양주가 꿈에 대하여 의논하니 둘의 꿈이 한가지였다 태몽인 줄 짐작하고 마음에 희한하여 못내 기쁘게 여기니 그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신불의 힘이 아니면 하늘이 도우심이라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므로 하늘이 과연 감동하셨습니다 곽씨 부인의 어진 범절 조심히 극하여 열 달을 고이 채우더니 하루는 해산 기미가 있어 부인이 몸져 누워 아르니 신봉사가 겁을 내어 이웃집에 찾아가서 친한 부인을 데려다가 해산 준비를 시켰다 집 한 단 들여놓고 새 사발의 정한 수를 소반 위에 받쳐놓고 불안하고 급한 마음이 순산하기 바랄 적에 향취가 진동하며 체온이 두르더니 혼미 중에 탄생하였는데 선녀같은 딸이었다 이웃집 부인이 들어와서 아기를 받은 후에 삼을 갈라뉴어 놓고 밖으로 나갔는데 곽씨 부인 정신을 차려 여보시오 서방님 순산을 하였으나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의 기쁜 마음 아기를 더듬어 사틀 만져보기를 아기를 한참을 만지더니 웃으며 하는 말이 아기 사틀 만져보니 아마 아들은 아닌가 보 아이를 베서 베테나 하기 희망이오 아기를 낳은 후에는 아들 되기 희망하는 마음은 내외가 일반이었다 곽씨 부인 서러워하며 만득으로 낳은 자식이 딸이라니 철통하오 신봉사가 대답하기를 마누라 그런 말 마오 딸이 아들만 못하다 해도 아들도 잘못 두면 조상에게까지 욕이 되는 것이오 딸자식도 잘 두면 못된 아들과 바꾸겠소 우리 이 딸을 고이 길러 예절 먼저 가르치고 바느질과 길쌈을 잘 가르쳐 요조 숙녀 좋은 베필 군자 잘 가리여 짱 맞춰주면 왜 손 봉사는 못하리까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오 이웃집 부인에게 당부하여 첫 국밥을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의관을 정의하고 무릎을 공손히 꿇고 삼신께 두 손 합장하여 비는데 영험하신 신령님네 화위동심 하옵소서 사십후에 점지한 딸 열 달 고이 거둬 순산을 시키시니 삼신님의 넓으신 덕 백골 난망이겠습니다 다만 외동딸이라도 오복을 점지하여 동방삭의 명을 주고 석승의 복을 내려 대순증자의 효행이며 반이의 재질이며 수복을 고루테여 오이 붙듯 가지 붙듯 잔병 없이 잘 자라 일취월장 시키소서 빌기를 마친 다음 더운 국밥 떠다 놓고 산물을 먹인 후 신봉사가 다시 생각하니 비록 딸일 망정 기쁘고 귀한 마음 비할 때는 없었다 눈으로 보지는 못하나 손으로 더듬거리며 아기를 어르는데 아가 아가 내 딸이야 아들 겸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사랴 어둥둥 내 딸이야 남전 묵답 장만한 들 이에서 더 좋으며 산호 진주 얻었던 들 이에서 반가우려 표진강의 숙향이가 니가 되어 태어났나 은하수 직녀성이 니가 되어 내려왔나 어둥둥 내 딸이야 심학규가 이같이 주야로 즐겨할지 정말로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 산무에 섭섭한 마음도 위로되어 서로 즐겁기 할 양 없었다 슬프다 세상사 에락이 수가 있고 사생이 명이 있는 것이니 운술한 가련한 몸도 용서치 않는구나 뜻밖의 곽시부인 산후 병증이 일어나 숨이 차서 힘없는 기침을 자주 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없이 앓는데 신봉사는 겁을 내어 약을 쓴다 경도 읽는다 굿도 한다 하며 백가지로 서둘러도 죽기로 든 병이라 인력으로 구할 수 있을까 신봉사가 기가 막혀 곽시부인 곁에 앉아 전신을 만져보며 여보 여보시오 마누라 정신 차려 말을 해요 시금을 전폐하니 기가 허해져서 이로오 삼신님께 탈이 되어 제성님의 탈이 났소 어쩔 도리 없이 죽게 되었으니 이것이 웬일이오 만일 불행이 죽게 되면 눈 얻은 이놈의 팔자 일 갇힌 적 전혀 없어 혈연단신 이네 몸이 올 때 갈 때 없어지니 그도 또한 원통한데 강보의 딸은 어찌 한단 말이오 곽시부인이 생각해 보니 자기의 병세는 살지를 못할 것 같아 봉사에게 유언한다 가군의 손을 잡고 한숨을 길게 쉬며 여보시오 서방님 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부부가 해로하여 백년 동고하있더니 제 명을 못살고 필경은 죽을 테니 죽는 나는 슬프지 않으나 가군의 신세를 어찌합니까 내 평생 먹은 마음이 안 못 보는 가장님을 내가 조심 범연하면 고생할 것 같아 풍안서습 가리지 않고 남촌 북촌 품을 팔아 밥도 받고 반찬도 얻어 식은 밥은 내가 먹고 더운 밥은 가군 들여 줄이지 않고 춥지 않게 극진 공경하였는데 천명이 이뿐인지 인연이 끊어졌는지 어쩔 수 없게 죽게 되었으니 내가 만일 죽게 되면 의복 뒤를 누가 거두며 소속 공개를 누가 하리까 사고 묻힌 혈연 단신 의탁할 곳 전혀 없어 지팡 막대 거머잡고 더듬더듬 다니다가 구렁에도 떨어지고 돌에도 채워 넘어져 신세 자탄 우는 모양 눈으로 보는 듯 하오이다 기한을 못 이기어 가가 문전 다니면서 밥 좀 주오 슬픈 소리 귀에 쟁쟁 들리듯 죽은 혼인들 차마 어찌 듣고 보며 추야 장천 그리다가 사십 후에 낳은 자식 젖 한 번 못 물리고 죽단 말이오 어미 없는 어린 것을 누구의 젖을 먹여 길러내며 추나 추동 사시절을 무엇 입혀 길러내릴까 이 몸 아차 죽게 되면 멀고 먼 황천길을 눈물이 앞을 가려 어떻게 가며 앞이 막혀 어떻게 가오리까 여보시오 봉사님 저 건너 김동지 댁에다 돈 열량 맡겼으니 그 돈은 찾아다가 초상 때 간략히 쓰시고 항아리에 넣은 양식은 해산 쌀로 두었는데 못 다 먹고 죽어가니 출상이나 한 년 후에 양식이나 하시고 진어사 때 관대 한 벌 흉배에 학을 놓다가 못 다 놓고 포에 싸서 농 안에 넣었으니 남의 귀중한 의복 나 죽기 전에 보내시오 뒷마을 귀덕 어미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 내가 죽은 후에라도 어린아이 안고 가서 젖 좀 먹여달라 하면 괄신은 안 할 것이오 천행으로 저 자식 죽지 않고 살아나서 지발로 걷거들랑 앞을 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묘 앞에 찾아와서 아가야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무덤이다 영역기 가르쳐줘 모녀 상봉 시켜줘 천명을 못 이겨 안 못 보는 가장에게 어린 자식 떼쳐두고 영 이별하고 돌아가니 가군의 귀하신 몸에 통하여 상치 말고 천만 보증하십시오 이생에서의 미진한 한은 후생에 만나 이별 없이 사오 하고 한숨 쉬고 돌아 누워 어린애에게 낯을 대고 혀를 찼다 천지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네가 진작 태어났거나 내가 더 살거나 할 것이지 너 낯자 내가 죽으니 할량 없는 구천지한 너로 하여 품게 되니 죽은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 무슨 죄냐 아가 내 젖 마지막으로 먹고 부디 잘 살아라 심봉사더러 다시 말하기를 내가 잊은 게 있소 이에 이름을 심청이라 불러 주십시오 이에 주고 지은 굴레 진옥판 홍술 진주드림 붙여달라 함 속에 넣었으니 엎치락 뒤치락 하거들랑 나 본듯이 씌워 주오 할 말이 무궁하나 더는 못하겠소 말을 마치며 한숨 겨워 부는 바람 삽삽히 풍이 되었고 눈물 겨워 오는 비는 소소 새우가 되었어라 딸꾹질 두세 번에 숨이 덜컥 끊어졌으니 곽씨 부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슬프다 사람의 수명을 하늘이 어찌 돕지 못하는가 이때 심봉사 눈 안 보이는 사람이라 죽은 줄도 모르고 아직도 살아있는 줄로 알고 여보 마누라 병들면 다 죽을까 그런 일 없소 약방에 가 물어서 약을 지어올 것이니 안심하시오 심봉사 속속히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와 화로에 불을 피우고 부채질에 달여내어 배수건에 얼른 짜들고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을 자시오 하고 약그릇을 곁에다 놓고 부인을 일으켜 안치려 할지 무서움증이 나서 사지를 만져보자 수족은 다 늘어지고 코 밑에서 찬김이 나니 심봉사 비로소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실성 발광하는 것이었다 가슴을 쾅쾅 머리를 탕탕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다 심봉사가 기가 막혀 슬피우니 이 때 도하동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남녀 노소 없이 모두 슬퍼하였다 동네에서 공론하기를 아이고 곽시부인 작고함도 지극히 불쌍하지만 눈먼 신봉사도 그하니 불쌍한가 우리 동네 백여고에 십시일반으로 한 푼씩 추렴하여 곽시부인 장례를 치러 주면 어떠하오 그 말이 한 번 나자 모두가 한결같이 응락하고 출상을 하려 할지 불쌍한 곽시부인의 의금 관곽 정의하여 새로 만든 대틀위에 결관하여 내어놓고 명정 공포 운하삼 좌우로 관라세우고 발인제를 지낸 후에 상두를 운행하였다 비록 가난한 초상이라도 동리가 힘을 도와 성심껏 차렸으므로 상두 치례가 지극히 혼란하였다 상두꾼은 두건 제복 행정까지 생포로 차려입고 상두를 얼메고 갈짓자로 운구한다 그때 신봉사는 어린아이를 강포에 싸서 귀덕어미에게 맡겨두고 제복을 얻어 입고 상두디를 걸머잡고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취한 것 같기도 해서 겨우 옆에서 구축하여 나아가면서 에고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는지 나도 갑시다 나도 가 말리라도 나와 같이 갑시다 어찌 그리 무정하오 자식도 귀하지 않소 일어서라도 죽을 테요 굶어서라도 죽을 테니 나와 함께 갑시다 신봉사 신봉사는 울고 부르기를 마지 않았고 상두 상두리 상두 상두ox 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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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의 식자가 넉넉하므로 슬픈 마음 충문으로 지어 신봉사가 읽으면서 목을 놓아 우는구나. 충문을 다 읽더니 신봉사 기가 막혀. 여보 마누라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마누라는 여기서 살고 그대는 만사를 잊어버리고 깊고 깊은 상곡 중에 송백으로 울음삼고 두견의 벗이 되고 창호야월 밝은 달에 화답가를 하려는가. 내 신세 생각하니 개밥의 도토리요. 꽁 잃은 매가 되니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봉분을 어루만져 실성통곡 울음을 우니 동중의 행객들이 누가 아니 서로하리. 신봉사를 위로하며 이리 마오. 죽은 아내 생각 말고 어린 자식 생각하오. 신봉사가 마지못해 마음을 진정하여 집으로 돌아올째 신봉사 정신 차려 동중에 오신 손님에게 백배치사 하직하고 집으로 향하여 돌아갔다. 이때 신봉사는 부인을 매장하여 공산 야월에 혼자 두고 허둥지둥 돌아오니 부엌은 적막하고 방은 텅 비었는데 향은 그저 피어있었다. 횡둥그렁한 빈 방안에 벗도 없이 혼자 앉아 온갖 슬픈 생각할지 이웃집 귀덕어미가 사람 없는 동안에 아기를 데려다 보아주고 돌아와서 아기를 주고 가는지라. 신봉사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지리산 갈가막이 개발무로 던진 듯이 혼자 오독 앉아 있으려니 슬픔이 창천한데 품 안에 어린 아기가 지쳐 우는 것이었다. 신봉사가 기가 막혀 아기를 달래는데 이러어 굴어 그날 밤을 지낼 적에 아기는 기진하니 어둔 눈이 더욱 침침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중 동방이 밝아지며 우물가에 두레박 소리가 귀에 얼른 들림으로 날이 샌 줄 짐작하고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우둥둥 밖에 나가. 우물에 오신 부인이 누구이신지 모르지만 칠일 만에 어미 잃고 젖 못 먹여 죽게 된 이 아기 젖 좀 먹여 주십시오. 나는 과연 젖이 없지만은 젖 있는 여인네가 이 동네에 많으니 아기를 안고 찾아가서 젖 좀 먹여달라 하면 누가 괄시하겠습니까.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품속에 아기를 안고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더듬더듬 동네로 가서 아이 있는 집을 물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애걸복걸 빌었다. 댁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사렬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 부인이 밥을 하다 말고 나오면서 그 지낸 말은 다 안 하지만 대체 어찌 고생하시며 어찌 오셨습니까. 신봉사가 눈물 지으며 목이 메어 하는 말이 현철한 우리 아내의 인심으로 생각하나 눈 어두운 나를 보나 어미 없는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댁에 귀한 아기가 먹고 남은 젖이 있거든 이에 젖 좀 먹여 주십시오. 동서남북 다니며 이렇듯 애걸하니 젖 있는 여인네가 목석인들 안 먹이겠으며 도척인들 괄시하겠는가. 7월이라 유아절에 지신 메고 쉬는 여자. 이에 젖 좀 먹여 주오. 시내가에 빨래하다 쉬는 여자. 이에 젖 좀 먹여 주오. 금방의 부인네는 신봉사의 근원을 아는지라 한없이 불쌍히 여겨 아기를 받아 젖을 먹여 봉사에게 주며 하는 말이 여보세요 봉사님. 어렵게 알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안고 오면 이 애를 설마 굶기겠습니까. 어질고 후덕하셔서 좋은 일을 하시니 우리 동네 부인댁들 세상에 드뭅니다. 빌건대 여러 부인 수복 강령하십시오. 백배 치아하고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기 배를 만져보며 혼잣말로 허허 내 딸 배부르다. 일년 삼백육십일에 일생 이만하면 다오. 이것이 다 누구의 덕이냐. 동네 부인의 덕이다. 어서 어서 너도 너의 모친같이 현철하고 효행 있어. 아비에게 귀염배어라. 어려서 고생하면 부기단함하느니. 신봉사는 요를 덮어놓고 아기 노는 사이사이 동량을 했다. 마포전대에 두 동을 지어 한쪽 어깨에 엄매고 지팡이를 둘러짚고 구붓하고 더듬더듬 이집저집 다니면서 사철없이 동량하여 한 편의 쌀을 넣고 한 편의 별을 얻어 주는 대로 저축하였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전을 거두어 어린아이의 암죽거리 설탕, 홍합 등을 사서 들고 더듬더듬 오는 양이 누구인들 안 불쌍한가 이렇듯 구걸하여 매월 상망 소대상을 걸지 않고 지내었다. 이때 심청이는 심청이는 장래 크게 될 사람이라 천지신명이 도와주어 잔병 없이 자라는데 세월이 여류하여 그 아이 6, 7세가 되어가니 소경 아비의 손을 잡고 앞을 서서 인도하였다. 십여세가 되어가니 얼굴이 일색이오 휴행이 천성으로 타고났다. 소견이 능통하고 재주가 절등하여 부친에게 드리는 조석 공양 모친의 기제사를 지극히 공경하여 어른을 압두하니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세상에 덧없는 것은 세월이오 무정한 것은 가난이었다. 심청이 나이 11세에 집안 형편이 가련하고 노부가 공병하니 어리고 약한 몸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까 하루는 심청이 부친 앞에 여쭈기를 아버님 들으시옵소서 말 못하는 까마귀도 쓸쓸한 숲 젊은 날에 반포할 줄을 알고 과거라 하는 사람은 부모 전 효도하여 반찬 공경 극진이 할 때 세살 된 어린아이가 부모 반찬을 먹음으로 산자식을 묻자고 양주가 의논하였고 맹종은 효도하여 엄동설안에 부모를 봉양하였나이다. 소녀도 나이가 십여세라 옛 효자만 못할 망정 맛난 음식으로 아버님을 공양 못하겠나이까 아버지의 어두우신 눈으로 험노한 길을 다니시다가 넘어져 상하기 쉽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다니시며 병환이 날까 염려가 되니 아버지는 오늘부터 집안에 계시옵소서 소녀가 혼자 밥을 빌어 조석으로 근심을 덜 깬 나이다. 신봉사가 크게 웃으며 허허 니 말이 효녀로다. 인정은 그렇지만 어린 너를 내보내고 앉아서 받아 먹는 내가 어찌 마음 편하겠느냐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마라. 아버지 그런 말 마시옵소서 자로는 현인으로 백니끼를 쌀을 날라 봉양하였고 옛날 제형은 장안성에 갇힌 아비를 위해 몸을 팔아 속죄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사람은 다 일반인데 이만 일을 못하겠나이까 너무 말리지 마시옵소서. 신봉사가 옳게 여겨 허락하는데 효녀로다 내 딸이여 니 말이 기특하니 아무렇게나 하렴구나. 심청이 그날부터 밥을 빌러 나설 적에 먼 산에 해비치고 앞마을 연기나는데 가련하다. 심청이 배중에 옷에 대님 매고 김만 남은 헌조고리 자락 없는 청목 휘양을 볼상 없이 숙여 쓰고 뒤축 없는 헌신짝에 벗어넣 없이 발을 벗고 헌 바가지를 손에 들고 건넌마을을 바라보았다. 천산 좁이 끊어지고 만경의 인적이 전혀 없다. 북풍으로 모진 바람이 살쐘듯이 불어온다. 황혼에 가는 거동은 눈뿌리는 수풀 속을 외로이 날아가는 어미이른 까마귀였다. 옆걸음쳐 손을 불고 웅구리며 건너갔다. 건넌마을 다다라 이 집 저 집 부엉문만 들어서며 가련히 비는 말이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눈머리신 우리 부친 공양할 길이 없어 왔사오니 댁에 잡수시는 대로 밥 한술만 주옵소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하여 그릇밥, 김치, 장을 아끼지 않고 덜어주며 아가 어서 몸을 녹이고 많이 먹고 가거라 하는 말은 가련한 정에 감동되어 고마운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심청이는 추운 방에서 늙은 부친이 나 오기만 기다리시니 나 혼자 먹을 수 있나이까 하는 것은 또한 부친을 생각하는 지성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이렇게 얻은 밥이 두세 그릇이 충분히 되었다. 심청이는 급한 마음에 돌아와서 사림문 밖에 이르러 아버지 춥진 않으신지요 몹시 시장하시지요 여러 집을 다니자니 자연 늦어졌나이다. 신봉사는 딸을 보내놓고 마음 놓지 못하다가 딸 소리를 반겨 듣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며 아이고 내 딸 내 딸 오느냐 두 손을 덥석 잡고 손 시리지 않으냐 화로에 불 째어라 한다. 자식 아끼는 부모 마음 같이 간절한 것은 없는 터이라 신봉사가 기가 막혀 훌쩍 눈물을 지으며 애달꾸나 내 팔자야 안 못 보고 구차하여 쓰지 못할 이 목숨이 살면 무엇하자고 자식 고생시키느냐 심청이의 장안효성이 부친을 위로하여 아버지 서로 마사이다 부모께 봉양하고 자식의 효받는 것이 이 천지에 떳떳하고 사리에 당연하니 너무 심화 마옵소서 이렇게 봉양할지 추나추동 사시절을 쉴날 없이 밥을 빌고 나이 점점 자랄수록 바느질과 길삼질로 삭슬받아 부친 공경을 한결같이 하였다. 세월이 물가같이 흘러 심청이 15세에 이르렀다. 얼굴이 국색이요 효행이 극진한 중 재질이 비범하고 문필도 유려하여 여자 중에 군자여 새 중에 봉황이요 꽃 중에 모란이었다. 상하촌 사람들이 모친을 본받아 닮았다고 칭찬이 자자하여 원근에 전파되었다. 하루는 건너편 무릉총 장승상 부인이 심청의 소문을 듣고 시비를 보내어 심소절을 청하였다. 심청이 그 말을 듣고 부친 앞에 여쭈어 아버지 천만 뜻밖에 장승상 부인께서 시비에게 분부하시어 소녀를 부르시니 시비와 함께 가도 괜찮겠습니까? 일부러 부르신다니 안 가뵐 수 있겠느냐 그 부인이 일국 재상 부인이니 조심하여 다녀오너라. 아버지 소녀가 더디 다녀오게 되면 그간 시장하실 터이니 진지쌍을 보아 탁자 위에 놓고 가오니 시장하시거든 잡수십시오. 금방 다녀오겠나이다. 하직하고 물러서서 시비를 따라갔다. 심청이는 천연하고 단정하게 천천히 걸음을 걸어 승상의 문전에 당도하였다. 문전에 들이온 버들이 춘색을 자랑하고 담 안에 기화 요초는 중양성을 열어놓은 듯 하였다. 중문 안에 들어서니 당우가 웅장하고 장식도 화려하였다. 중계에 다다르니 반백이 넘은 부인이 있는데 의상이 단정하고 피부가 풍만하여 복록이 가득하였다. 심청을 보고 반겨 일어서 맞은 후에 심청의 손을 잡고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다름없구나. 자리를 주어 앉힌 후에 자세히 살펴보니 별로 단장한 일 없이 맵시 있는 모양이 가히 국색이었다. 너의 전세는 모르지만 분명한 선녀이다. 도하동에 내려왔으니 월궁에 놀던 선녀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무릉촌에 내가 있고 도하동에 네가 나서 무릉촌의 봄이더니 도하동의 개화로다. 심청아 말 들어라. 승상은 세상을 떠나시고 아들은 삼사 형제이지만 황성 가서 벼스라고 다른 자식은 손자가 없다. 슬아의 말벗이 없어 자나 깨나 적적한 빈방 안에서 대하는 것이 촛불이요. 길고 긴 겨울밤에 보는 것이 고저이다. 네 신세를 생각하니 양반의 후예로서 이렇듯이 빈곤하니 나의 수양딸이 되면 여공도 숭상하고 문자도 학습하여 제가 낳은 자식같이 성취시켜 말년의 재미를 보자하니 너의 뜻이 어떠냐. 심청이 여쭈기를 명도가 기구하여 저 낳은 지 칠일 만에 모친이 세상을 버리시사. 안 못 보시는 늙은 부친이 저를 안고 다니면서 동냥젓을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이만큼 되었나이다. 모친의 모습을 모르는 일이 철천지 한이 되어 내 부모를 생각해서 남의 부모를 봉양하였는데 오늘날 승상부인의 종기하신 처지로서 미천함을 불구하시고 딸을 삼으려 하시니 어미를 다시 본 듯 반갑고도 황송하옵니다. 은혜로 제 팔자는 영귀하지만 눈이 안 보이시는 우리 부친의 사철 의복 조석 공양을 누가 있어 하겠나이까. 길러내신 부모 은덕이 사람마다 있겠지만 소저는 더욱 부모 은혜 비할 데 없으니 슬아를 일시라도 떠날 수가 없나이다. 목이 메어 말 못하고 눈물이 흘러 얼굴에 젖는지라 점점이 떨어지듯 하니 부인이 듣고 가상하여 니 말이 과연 하늘이 낸 효녀로다. 노망한 이 늙은이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렁저렁 날이 저물어 심청이 일어서며 부인 전에 여쭙기를 부인의 덕택으로 종일토록 놀다 가니 영광이 비할 데 없사와 해가 저물어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부인이 섭섭하여 비당과 폐물이며 양식을 후이 주어 시비를 함께 보낼 때 심청아 말 들어라. 너는 나를 잊지 말고 모녀간에 의리를 두어라. 부인의 어진 처분 누누이 말씀하시니 가르침을 받겠나이다. 하직하고 돌아왔다. 그때 신봉사는 무릉촌에 딸을 보내고 말벗이 없이 혼자 앉아 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배는 고파 등에 붓고 방은 추워 썰렁하고 새는 날아들고 먼데 있는 절에서 쇠북을 치니 날이 저문 줄 짐작하고 혼잣말로 자탄하기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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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심청이 는 응당 쉬 오렸만은 무슨 일에 골몰하여 날 저무는 줄 모르는가 부인이 잡고 안 논나 풍설이 쓸쓸하여 추워서 못 오는가 새만 푸르륵 날아가도 심청아 너 오느냐 낙엽만 버섯해도 심청이 왔느냐 아무리 기다려도 딸이 돌아오는 기척이 없다 신봉사가 갑갑하여 지팡막대 걸터짚고 딸 오는 데 마중을 나갔다 더듬더듬 주춤주춤 살인문 밖에 나가다가 비탈의 발이 삐끗 밀려 개천물에 풍덩 뚝 떨어져 면상에 진을기요 의복은 다 젖는다 두 눈을 번쩍이며 나오렴만 더 빠지고 사방물이 출렁거려 물소리 요란하니 신봉사 겁을 내어 몸이 점점 깊이 빠져 허리에 물이 드니 차차 물이 차올라서 목에 가지런하니 아무리 소리친 듯 내인 거객이 끊어졌으니 누가 있어 건져줄까 그때 몽은사 화주승이 저를 중창하려 하고 권선문을 둘러매고 시주집에 내려왔다가 저를 찾아 올라가는 길이었다 총총 걸어서 돌 많은 좁은 길로 흔들흔들 흐늘거리며 올라갈지 바람결에 슬픈 소리가 사람을 청하거늘 이 울음이 웬 울음소리일까 그곳을 찾아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어 그 중이 깜짝 놀라 장삼 헐헐 벗어 되는대로 내버리고 짚었던 구절 죽장을 되는대로 내버려 던지고 행전 데님 벗어벗고 누비바지 아래를 둘둘 말아 자개미에 딱 붙여 진검진검 들어가서 신봉사 가는 허리를 후리쳐 단숨에 안아 밖에 앉힌 후에 자세히 보니 전해보던 신봉사였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오 신봉사가 정신을 차려 나 살리니 건 누구시오 소승은 몽은사 화주승이올시다 죽은 사람 살려주니 은혜 백골 난망이오 그 중이 손을 잡고 신봉사를 인도하여 방안에 앉힌 후 젖은 의복을 벗겨놓고 마른 의복을 입힌 후에 물에 빠진 내력을 물었다 신봉사가 신세 자탄하여 전후사 말을 하니 중이 말하기를 우리 절 우리 절 우리 절 부처님이 영험이 많으셔서 빌어서 안 되는 일이 없고 구하면 응하시나니 부처님 전 공양미 삼백석을 시주로 올리고 지성으로 빌으시면 생전의 눈을 떠서 천지 만물 좋은 구경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봉사는 그 말을 듣고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눈 뜬단 말만 반가워서 여보시오 대사 공양미 삼백석을 권선문에 적어가시오 중이 허허 웃고 적지는 적지만 대개 가세를 둘러보니 삼백석을 주선할 길이 없을 듯하오 신봉사가 화를 내며 하이 여보 대사가 사람을 몰라보네 어떤 실없는 사람이 용하신 부처님 앞에서 빈말을 한단 말인가 눈도 못 뜨고 앉은 뱅이 마저 되게 사람을 너무 재미없이 여기는군 당장 적어 그렇지 않으면 칼부림이 날 터이니 화주승이 웃고는 권선문에 올리기를 제1층 홍지에다 심학규 쌀 삼백석 이라 대서 특빌 하였다 하직하고 간 연후에 신봉사가 중을 보내고 화가 꺼진 뒤에 생각하니 도리어 후한이었다 혼자 자탄하여 내가 공을 들이려다가 만약에 죄가 되면 일을 장차 어찌 한단 말인가 무근근 벗으신 의복을 보니 물에 흠뻑 젖었으니 물에 빠져 욕 보셨어요. 에고 아버지, 죽긴들 오죽하며 부남인들 오죽한가요. 승상댁 시비더러 방에 불을 떼어 달라며 치마를 걷어주고 눈물을 씻으며 얼른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을 놓고 아버지, 진지 잡수시오, 신봉사 어쩜 곡절인지 나 밥 안 먹을란다. 어디 아파서 그러시나요? 소녀가 더디 와서 괘씸해서 그러시나이까? 아니다. 무슨 근심 괘씨나이까?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오? 소녀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고 아버지께서는 소녀를 믿어 대소사를 의논하시니 오늘날 무슨 일로 내가 알 일이 아니라고 하니 소녀 비록 불효이지만 말씀을 속이시니 마음이 슬퍼옵니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 너 속일 리 없지만은 네가 만일 알고 보면 지극한 이효성에 걱정이 되겠기로 진작 말을 못하였다. 아가, 너 오는가 문 밖에 나갔다가 개천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몽은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놓고 내 사정 물어보기에 내 신세를 생각하고 전후 말을 다 하였느니라. 그 중이 듣고 말을 하되 몽은사 부처님이 영엄하기 그지 없으니 공양미 삼백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생전에 눈을 떠서 흠없는 사람이 된다기로 형세는 생각지 않고 홧김에 적었더니 도리어 후회가 되는구나. 심청이 그 말을 듣고 반겨 웃고 대답하기를 후회하시면 정성이 못되오니 아버지 어두우신 눈이 정령 밝아져 보이게 된다면 삼백석을 아무쪼록 준비하여 보겠나이다. 네 아무리 하자고 한들 우리 형세에 단 백석인들 할 수가 있겠느냐. 아버지 그런 말 마시오. 지성이면 감천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심청이 부친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한밤중에 북두칠성을 향하여 분양재배하고 두 무릎 공손이 꿇고 두 손 모아 빌었다. 주야로 빌었더니 도하동 심소전은 천신이 아는지라 흠양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다. 하루는 유모 귀덕 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 다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해요? 어떠한 사람인지 십여 명씩 다니면서 값에 고아간에 십오세 처녀를 사겠다고 하면서 다니니 그런 미친 것들이 어디 있겠소? 심청이 속마음으로 반겨듣고 그 말이 정말이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련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 말이 밖에 나지 않도록 조용히 데려오시오. 귀덕 어미가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다. 처음에는 유모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어보니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 사람으로서 장사차 배를 타고 말리 밖을 다녔는데 배 가는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어 변화가 불쭉하니 자칫하면 몰살을 당하는데 십오세 된 처녀를 재수로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 말리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앙하기로 생업이 원수라 사람 사러 다니니 몸을 팔 처녀가 있으면 값은 관계치 않고 주겠나이다. 심청이 그제서야 나서며 나는 본촌 사람으로 우리 부친이 눈이 멀으셔서 세상을 분별 못하기로 평생의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소하던 중 몽은사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했던 것이오. 그러나 몹시 가난해 주선할 길이 없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언하기를 바라니 나를 사는 게 어떠하오? 내 나이 십오세라 아주 적당하지 않겠소? 뱃사람이 그 말을 듣고 심소절을 보더니 마음이 억색하여 다시 볼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낭자마를 듣사오니 갸륵하고 장한 요성 비할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치아한 후에 저의 일이 급함으로 그렇게 하오 허락하니 행선날이 언제입니까? 내 월 십오일이 행선날이니 그리 아옵소서 피차에 약속을 하고 그날로 뱃사람들이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사에 보냈다. 심소절은 귀도 거미를 백번이나 단속해서 말을 못 내게 한 연후에 집으로 돌아와 부친전에 여쭈기를 아버지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사에 올렸나이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그게 어쩐 말이냐? 삼백석이 어디 있어 몽은사로 보냈어? 심청이가 사세 부득이라 잠깐 속여 여쭙기를 일전에 무릉촌 장승상 부인께서 소녀보고 말씀하시기를 수양딸 노릇 하라하되 아버지 계시기로 허락 안 했는데 사세 부득하여 이 말씀 아래였더니 부인이 반겨듣고 쌀 삼백석을 주시기에 몽은사로 보내고 수양녀로 팔렸나이다. 신봉사는 물색도 모르고 대소하며 즐겨한다. 허허! 그 일 잘 되었다. 언제 데려간다더냐? 4월 15일 데려간다옵니다. 네가 걔가서 살더라도 나 살기는 괜찮겠지. 참으로 잘 되었다. 부녀간에 이같이 문답하고 부친을 위로한 후 심청이 그날부터 뱃사람을 따라갈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때를 못 보고 이팔 청춘에 죽을 일과 안 못 보시는 부친과 연결하고 죽을 일에 정신이 아득하였다. 이래도 뜻이 없어 식음을 전폐하고 치름없이 지내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엉클어진 그물이요 쏘아놓은 살이었다. 내 몸이 죽어지면 춘하추동 사시절에 부친의 의복을 누가 다할까? 아직 살아있을 때 아버지의 사철 의복을 마지막으로 지어드려야겠다. 하면서 춘추 의복과 하동 의복을 꼭꼭 싸서 농에 넣고 갓 망건도 새로 사서 걸어두고 행선날을 기다렸다. 하룻밤이 남았는데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은하는 기울어져 촛불이 희미할지 두 무릎을 쭈그리고 앉아 부친의 귀에 들리지 않게 속으로 느껴 울며 부친의 낯에 얼굴도 가만히 대어보고 수족도 만져보았다. 오늘 밤만 모시면 다시 못 볼 것이다. 내 한 번 죽어지면 우리 부친 누굴 믿고 살으실까? 슬프다. 우리 부친 내 철나면서 밥빌기를 하였더니 이제 내 몸 죽게 되면 춘하추동 사시절을 동네 거린 되겠구나. 눈총인들 오죽하며 괄시인들 오죽하랴 부친 곁에 내가 있어 백세까지 공양타가 이별을 당하여도 망극한 서름을 측량할 수 없겠거는 하물며 생이별이 고금천지에 또 있을까 우리 부친 고난신세 조석공양 누가 하며 고생하시다가 죽사오면 또 어느 자식이 있어 머리풀고 애통해하랴 소상 대상 기제사의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 누가 차려놓을까 몹쓸련의 팔자로구나 칠일 만에 모친 잃고 부친 마저 이별하니 이런 일이 또 있는가 돌아가신 우리 모친 황천으로 가시고 나는 이제 죽게 되면 수궁으로 갈 터이니 수궁에 들어가서 모녀 상봉을 하지 않들 황천과 수궁끼리 수륙현수하니 만나볼 길 전혀 없구나 수궁에서 황천 가기 몇 천리나 멀다는지 황천을 묶고 물어 불원 천리 찾아간들 모친이 나를 어떻게 알며 나 또한 모친을 어떻게 알리 만일 알고 배 없는 날 부친 소식 무사오면 무슨 말로 대답할 것인가 오늘날 오경씨를 함지에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돋는 해를 부상에 메었으면 하늘 같은 우리 부친 한 번 더 보렴만은 밤이 가고 해돋는 일 누구라서 막을 것인가 밤새도록 슬피우니 동방이 밝아왔다 부친의 진지를 지으려고 문을 열고 나가보니 벌써 선인들이 살인문 밖에서 주저주저하며 오늘이 행선 날이니 빨리 가게 하시지요 심청이가 그 말을 듣고 대번에 두 눈에서 눈물이 빙빙 돌아 목이 메어 살인문 밖에 나아가서 여보시오 선인네들 오늘 행선하는 줄은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부친이 모르시니 잠깐 지체하시면 불쌍하신 우리 부친 진진하여 상을 올려 잡순 후에 말씀 여쭈고 떠나게 해주오 선인들이 불쌍하고 가엾어서 그렇게 하오 허락하니 심청이 들어와서 눈물 섞어 밥을 지어 부친 앞에 상을 올렸다 아버지 진지 많이 잡수세요 어냐 많이 먹으마 오늘은 특별히 반찬이 매우 좋구나 네 집 제사를 지냈느냐 심청이는 기가 막혀 속으로만 느껴 울며 훌쩍훌쩍 소리가 나니 신봉사 물색 없이 귀밑은 채 말하기를 아가 네 몸이 아프냐 감기가 들었나 보구나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열 다 세지 음 진지상을 물려내고 담배 피어 물린 후에 사당의 하직차로 세수를 정의하고 눈물 흔적 없앤 후에 정한 의복 갈아입고 후원에 돌아가서 사당 문 가만히 열고 주가를 차려놓고 통곡 재배 하직하였다 불효여식 심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려고 남경 장사 선인에게 삼백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로 찾아가니 소녀가 죽더라도 부친의 눈 띄어 착한 부인 작배하여 아들 낳고 딸을 낳아 조상 향화 전께 하옵소서 이렇게 추건하고 문 닫으며 우르르 나오니 자기 부친이 앉아있는 앞에 섰다가 털썩 주저앉아 아버지를 부르고서 말 못하고 기절하였다 신봉사가 깜짝 놀라 아가 아가 웬일이냐 심청이 정신을 차려 아버지 오냐 내가 불효여식으로 아버지를 속였나이다 공양미 삼백석을 누가 나를 주겠나이까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에 제수로 가기로 하였나이다 오늘이 행선날이니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도리어 가슴이 막히는 법이다 신봉사는 하도 기가 막혀 울음도 안 나오고 실성을 하는데 아휴 이게 웬 말이냐 잔말이냐 말 같지 않다 나보고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니가 살고 내 눈 뜨면 그는 응당 좋으려니와 니가 죽고 내 눈 뜨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너의 모친 너를 낳은 지 7일 만에 죽은 후에 눈조차 얻은 놈이 품 안에 너를 안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젓 얻어 먹여 이만큼이나 자랐기로 한시름 잊었더니 이게 웬 말이냐 눈을 팔아 너를 살지언정 너를 팔아 눈을 산들 그 눈은 있어 무엇 하겠느냐 사람 죽여 빌 양이면 내 몸으로 대신 하겠다 차라리 내 몸으로 대신 가면 어떠냐 너희놈들 나, 나 죽여라 평생에 맺힌 마음 죽기가 원이다 홀로 일을 갈며 죽기로 시작하니 심청이 부친을 붙들고 아버지 이 일이 남의 탓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마 없어서 부녀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니 도하동 남녀노소 누구인들 슬퍼하지 않겠는가 선인들도 모두 울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론하기를 여보시오 영좌영감 효녀 심소전은 은혼도 말려니와 신봉사 저 양반이 불쌍하니 우리 선인 삼십 명이 십시일반으로 저 양반에 평생 신세 굶지 않게 주선하여 줍시다 하니 모두들 그 말이 옳다 하고 돈 삼백량 백미 백석 백모 마포 각 한바리를 동네로 들여놓으며 삼백량은 논을 사서 착실한 사람을 주어 도지로 작정하고 백미 중 열다섬은 당년 양식하게 하고 나머지 팔십여석은 해마다 내어놓아 장리로 추심하면 양미가 풍족하니 그렇게 하시고 백모 마포 각 한바리는 사철 의복 짓게 하소서 동네에서 의논하여 그렇게 하고 그 연유로 공문을 내어 일동이 균일하게 구별하였다 그때 무릉촌의 장승상 부인께서 심청이가 몸을 팔아 인당수로 간다는 말을 늦게 늦게서야 들으시고 십이를 급히 불러 들으니 심청이가 죽으러 간다하니 생전에 건너와서 나를 보고 가라 하고 급히 데리고 건너오너라 십이가 분부를 듣고 심청을 와서 보고 그 연유로 그 연유로 말을 하거늘 심청이 시비와 함께 무릉촌에 건너가니 승상 부인이 밖에 나와 심청의 손을 잡고 눈물 지어 하는 말이 이 무정한 사람아 내가 너를 안 이유로 자식으로 여겼는데 너는 나를 잊었느냐 내가 말을 들어 보니 부친 눈을 띄우려고 선인에게 몸을 팔아 죽으러 간다하니 효성은 지극하지만 네가 죽어서 될 일이냐 그렇게 일이 될 양이면 나한테 건너와서 이 연유를 말했으면 이 지경은 없었을 것을 어찌 그리 무상하냐 손을 끌고 들어가서 심청을 앉힌 후에 쌀 삼백석을 줄 것이니 선인 불러 도로 주고 망령의사 먹지 말아라 심청이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다가 천연히 여쭈기를 당초에 말씀 못한 일을 후회한들 어찌하며 또 한 몸이 부모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려면 남의 명색 없는 재물을 바라겠나이까 백미 삼백석을 도로 내준다 한들 선인들도 임신 앙패라 그도 또한 어렵고 사람이 남에게 남에게 한 몸을 허락하여 값을 받고 팔렸다가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차마 어찌 낯을 들고 무엇이라고 하겠나이까 노친을 두고 죽는 것이 이효상효하는 줄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천명이니 어쩔 수 없나이다 부인의 높은 은혜와 어질고 착한 말씀은 죽어서 황천에 돌아가서도 결초보은 하겠나이다 승상 부인이 놀라워 심청을 살펴보니 기색이 엄숙하여 다시는 권치 못하고 차마 노키 애석함으로 통곡하며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본 연후에 내 자식같이 정을 두어 일시각을 못 보아도 한이 되고 애틋한 정 억제하지 못하더니 목전에 니 몸이 죽으러 가는 것을 참아 보고 살 수 없다 니가 잠깐 지체하면 니 얼굴 니 태도 화공을 불러 그려두고 내 생전에 볼 것이니 조금만 머물러라 시비를 급히 불러 일등 화공을 불러들여 심소절을 그리게 하였다 화공이 유탄을 손에 들고 심소절을 바라본 후 이리저리 그린 후에 오색 화피를 자르르 펼치니 백옥같이 수시머린 얼굴 눈물 흔적이 완연하고 가는 머리 고운 수족이 분명한 심소절였다 부인이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심청의 목을 안고 왼손으로 화상을 어루만지며 통곡하여 슬피 울었다 심청이 울며 여쭈기를 틀림없이 부인께서 전생에 내 부모니 오늘날 물러가면 어느 날에 모시겠나이까 부인이 반가이 여겨 필연을 내놓으니 화상 족자 위에 화재글 모양으로 붓을 들고 글을 쓸지 눈물이 피가 되어 점점이 떨어지니 송이송이 꽃이 되어 향내가 날 듯하였다 그래 그래 하였으되 살고 죽는 것은 한동안의 꿈인데 어찌 정이 그리워 눈물로 적시는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봄에 강남으로 간 사람 돌아오지 않음이라 부인이 놀라시며 네 글이 진실로 신선해 글귀니 이번 네 가는 길 네 마음이 아니라 아마 천상에서 부름이로다 부인이 또한 두루마리 한 축을 끊어내어 얼른 써서 심청에게 주었다 그 글에 하였으되 까당물을 비바람에 양대의 넋은 아름다운 꽃을 날리어 바다에 떨어뜨리도다 이승으로 귀양살이 온 것을 하늘도 보셨으미라 죄 없는 부녀가 그 정을 끊는 것을 심수저가 승상부인과 눈물로 이별할 적에 무릉촌 남녀노소 모두 통곡하였다 심청이 건너오자 심 봉사가 달려들어 심청에 통곡하였다 심청이 저의 부친을 동네 사람 시켜 붙들어 앉혀 놓고 울면서 하는 말이 동네 남녀 어르신네들 혈연 단신 우리 부친 죽으러 가는 몸이 동네 사람들만 믿겠으니 깊이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직 하직하고 하직하고 돌아서니 동네에 남녀노소 없이 발을 구르며 통곡하였다 심청이 우르물며 선인들을 따라갔다 강두에 다다르니 선인들이 모여들어 뱃머리에 좌판을 놓고 심소절을 모셔올려 빗장 안에 앉힌 후에 닻을 감고 돛을 달아 소리하며 북을 둥둥 울리면서 지앙 없이 떠나간다 한 곳에 당도하여 닻을 주고 돛을 내리니 이곳이 인당수였다 광풍이 크게 일고 바다가 뒤집히는데 어룡이 싸우는 듯 큰 바다 한가운데에 돛을 잃고 닻도 노도 잃고 키도 빠져 바람불고 물결쳐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 갈 길은 천리나 말리나 남았는데 사면이 검게 어둑 저물어 천지는 지척이 막막하고 산 같은 파도가 배전을 땅땅 쳐 경각에 위험한치라 도사공 이하가 몹시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라 황황 대겁하고 홈불 부신하여 구사 절차를 차리기 시작하였다 섬쌀로 밥을 짓고 큰 돼지를 잡고 큰 칼을 꽂아서 정하게 받쳐놓았다 삼색실과 오색당 속에 큰 소를 잡고 동이수를 방위차려 갈라놓았다 심청을 목욕시켜 의복을 정의입히고 뱃머리에 앉힌 후에 도사공이 고사를 올릴제 북채를 갈라주고 북을 울리며 비일기를 다한 후에 심청을 물에 들라고 선인들이 재촉하였다 심청이 뱃머리에 우뚝 서서 두 손 모아 합장하고 하느님 전의 비는 말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심청이 죽는 일은 추호도 슬프지 않지만 눈 어두우신 우리 아버지의 천지의 깊은 하늘 생전에 풀어주려고 죽임을 당하니 황천이 감동하시어 우리 아버지의 어둔 눈을 불언관 밝게 하여 광명천지 보게 하옵소서 뒤로 펄쩍 주저앉아 도하동에 향하더니 아버지 나 죽으오 어서 눈을 뜨사이다 손을 짚고 일어서서 뱃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 선인 상가님네 평안히 가시고 억심만금 얻어 이 물가를 지나거든 내 홈백의 넋을 불러 객귀를 영체 좋은 눈을 감고 치마폭을 뒤집어 쓰고 이리저리 뱃머리에 와락나가 물에 풍덩 빠지니 물은 인당수요 사람은 신봉사의 딸 심청이었다 그 배에 선인 영좌가 기가 막혀 불쌍타 효녀 심소전은 아깝고 불쌍하다 부모 형제 죽었다 한들 이보다 더 할까 이때 무릉촌 장승상 부인은 심소저를 이별하고 애석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심소저의 화상 족자를 벽상에 걸어두고 날마다 증엄하였더니 하루는 족자빛이 검어지며 화상에 물이 흐르거늘 부인이 깜짝 놀라 이제는 죽었구나 슬픔을 못 이겨 간장이 끊어지는 듯 가슴이 터지는 듯 기가 막혀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윽고 족자빛이 완연히 새로워짐으로 마음에 이상하여 누가 건져내어 목숨이 살았나 보다 창의 말리에 소식을 어찌 들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삼경초에 제전을 갖추어 시비에게 들리고 강가에 나갔다 백사장 정한 곳에 주가포를 차려놓고 승상부인이 충문을 높이 읽어 심소저에 혼을 불러 위로하여 죄를 지냈다 강촌에 밤이 들어 사면이 고요할 때 심소저야 심소저야 아깝다 심소저야 너의 부친의 어둔 눈을 띄우려고 평생에 한대여서 지극한 니효성이 죽기로써 갚으려고 일로 잔명을 스스로 판단하여 어복 충혼되었으니 가련하고 불쌍하구나 하느님이 어찌하여 너를 내고 죽게 하며 귀신이 어이하여 너를 내고 죽게 하니 니가 나지 말았거나 내가 너를 몰랐거나 생리사별이 어이한 일인가 금음이 되기 전에 달이 먼저 기울었고 봄이 가기 전에 꽃이 먼저 떨어지니 오동에 걸린 달은 뚜렷한 니 얼굴이 분명하구나 이슬에 젖은 꽃은 처연한 니 태도가 나타난 듯하고 조량에 앉은 제비 아름다운 너의 소리 하소연하는 듯 귀 밑에 머리털은 일로 쫓아 휘어지고 인간계의 남은 해를 너로 하여 재촉하니 슬프다 한 잔 술로 위로하니 유유향운이여 오 슬프도다 제문을 읽고 분양하였다 부인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이튿날 제물을 많이 들여 물가에 높이 망령대를 지어놓고 매월 상망으로 3년까지 재를 지내었다 그리고 때가 없이 부인께서 망령대에 올라앉아 심소절을 생각하였다 그때 신봉사는 무남동녀 심청을 잃고 모집 목숨이 안죽고 근근히 부지하였다 도하동 사람들이 심소절에 지극한 효성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일을 불쌍히 여겨 망령대 옆에 따로 비를 세웠다 마음으로 제 어버이 두 눈 먼 것을 위하여 몸을 죽여 효로써 용궁에 죽었구나 여기 낀 물결 깊이 깊이 말리에 이르렀는데 해마다 푸른 강물에 이 한 끝이 없구나 강두에 비를 세어 놓으니 내왕하는 행인들이 비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대저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아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존치 못하여 심청이 같은 효녀가 필경 인당수물에 가련한 몸을 던졌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하늘상계로서 하느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다 이오개의 눈이 어두운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돕지 못하였으나 인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겠는가 그때 옥황상제께서 사회용왕에게 분부하시기를 내일 오시 초각에 인당수 바다 속에 효녀 심청이가 물에 떨어질 터이니 그대들은 등대하였다가 수정궁으로 영접하고 다시 영을 기다려 도로 인간으로 내보내라 만일 시각을 어기면 사회수궁 제신들이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분부가 지어 마시니 사회용왕이 황급하여 원참군 별주부와 백만 철갑 제장이며 무수한 시녀들로 백옥 교자 등대하고 그 시각을 기다렸더니 과연 옷이 초각이 되자 백옥 같은 한 소저가 바다 위에 떨어졌다 여러 선녀가 그를 옹위하여 심소저를 고이 모셔 교자에 앉히려고 하니 심소저가 심소저가 정신 차려 사양하여 이르는 말이 나는 전세의 천인인데 어찌 용궁 교자에 타오리까 여러 선녀가 여쭈어 상제의 분부가 계시오니 만일 지체하시면 사회수궁 탈이니 지체 말고 타십시오 심청이 사양하다 못해 교자에 앉았다 여러 선녀가 옹위하여 수정궁으로 들어갔다 좌우에 선녀들이 심소저를 위로하고 수정궁에 머물세 옥황상제 명인데 거행이 범연하겠는가 사회용왕께서 선녀들을 보내어 조석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가며 시위하였다 3일의 소연이요 5일의 대연으로 극진히 위로하였다 심소저가 이렇듯 수정궁에 머무를세 하루는 하늘의 옥진부인이 오신다 하니 심소저는 누구인 줄 모르고 일어서서 바라보니 오색채운이 벽공에 어렸는데 요란한 풍악이 궁중에 낭자하였다 오른쪽에는 단계화요 왼쪽에는 벽도하로 청악 백악이 옹위하고 공작은 춤을 추고 암비로 전이하여 천상선녀 앞에 서고 용궁선녀 뒤를 서서 엄숙하게 내려오니 보던 바 처음이었다 이윽고 내려와 교자로 옥진부인이 들어오며 심청아 너의 어머니 내가 왔다 심소저가 보니 모친이 오셨거늘 심청이 반겨 펄쩍 뛰어내려가서 어머니 우르르 달려들어 모친 목을 덥썩 안고 일희일비 하는 말이 긍근 그 누에 올라가 어머니 품에 싸여 앉아. 얼굴도 대어보고 수족도 만지면서 젖도 이제 먹어보자 반갑고도 즐거워라. 이같이 즐겨하며 우니 부인도 슬퍼하고 등을 뚝뚝 두드리며 울지 마라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은 연후에 상제의 분부가 급하여 세상을 잊었으나 눈 어두운 너의 부친 고생하고 살았음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던 중 버섯밭에 이슬같은 십생구사 네 목숨을 더욱 어찌 믿었겠느냐. 황천이 도와주시어 네가 이제 살았구나. 안아볼까 업어볼까. 귀하여라 내 딸이야. 손길 발길 고운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나같으랴. 어려서 크던 일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만 이 집 저 집 여러 사람 동냥 젖을 먹고 크니 그동안 너의 부친 그 고생 알리로다. 너의 부친이 고생하여 응당 많이 늙으셨지. 뒷동네 귀덕 어미 내가 매우 극진하니 지금까지 살았느냐. 심청이 여쭈오되 아버지에게 들었지만 고생하고 지낸 일을 어찌 감히 있겠나이까. 부친이 고생하던 말과 일곱 살에 제가 나서서 밥비러 봉친 한 일. 바느질도 살던 말과 승상부인이 저를 불러 모녀의 의로 맺은 후에 은혜 태상 같은 일과 선인들을 따라오려 할 때 화상족자 그리며 하던 말과 귀덕 어미의 은혜 말을 낱낱이 구하니 그 말 듣고 승상부인 치아하며 그렁저렁 여러 날을 수정궁에 머물렀다. 하루는 옥진부인이 심청더러 모녀간에 반가운 마음이야 할 양 없지만 옥황상지의 처분으로 맡은 직분이 허다하여 오래 지체하지 못하겠다. 오늘 너를 이별하면 너의 부친을 만난 줄을 너야 어찌 알려마는 후일에 서로 반길 때가 있을 것이니라. 작별하고 일어나니 심청이 기가 막혀. 어머니 소년은 마음먹기를 오래 모실 줄로 알았나이다. 이별이란 말이 웬 말입니까? 아무리 애걸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옥진부인이 일어서서 손을 잡고 작별하고는 공중을 향하여 올라가니 심청이 눈물로 하직하고 수정궁에 머물렀다. 심랑자의 출전 대효를 옥황상지께서 아주 가상이 여기셔서 수정궁에 오래 둘 길이 없었다. 그래서 사해 용왕에게 다시 하교하시니 효녀 심랑자를 옥정연화 꽃봉우리 속에 아무쪼록 고이 모셔 오던길 인당수로 도로 내보내어라. 라고 이르렀다. 용왕의 명을 듣고 심청은 옥정연꽃봉우리 속에 고이 모셔 인당수로 환송되었다. 꽃봉우리 속의 심랑자가 그 가는 방향을 모르다가 심청이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용궁 가던 인당수였다. 슬프다. 이 또한 꿈속이 아닌가. 그때 남경으로 장사간 선인들이 심랑자를 제수한 후 그 행보에 이를 남겨 도떼 끝에 큰 귀 꽂고 웃음으로 담화하며 춤추고 돌아왔다. 인당수의 당도에서 큰 소를 잡고 동의술과 각종 과실을 차려놓고 북을 치며 제사를 지냈다. 둘이 둥둥 북을 치니 도사공이 심랑자의 명을 쳐들어 큰 소리로 부른다. 효녀 심랑자 수중 고운이 되었으니 애달프고 불쌍한 말 어찌 다 할 수 있으리까. 우리 여러 선인들은 소저로 말미암아 억만냥 이익을 남겨 고국으로 가려니와 낭자의 영혼이야 어느 때나 오시려오. 가다가 도하동에 소져 부친이 평안한가 안부하리라. 사공도 울고 여러 선인들이 모두 울지. 해상을 바라보니 난데없이 꽃 한 송이가 물 위에 둥실둥실 떠 있거늘. 선인들이 모두 내다르며 저 꽃이 어찌 된 꽃이냐 천상의 월계화냐 요지의 벽도 아냐 천상의 꽃도 아니오 세상의 꽃도 아닌데 해상에 있을 때는 아마도 심랑자의 혼인가 보다. 공론이 분분할 때 배군이 몽롱한 중 몸 맵시가 날씬하고 푸른 옷을 입은 성관이 공중의 학을 타고 크게 외쳤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뱃사람들아 꽃보고 떠들지 말아라. 그 꽃이 천상화이다. 각별히 조심하여 곱게 모셔 천자전에 진상하여라.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벼락을 내리겠다. 뱃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두렵고 겁이 나서 벌벌 떨며 그 꽃을 고이 건져 헛간에 모셨다. 닻을 감고 돛을 다니 순풍이 절로 이뤄 남경이 순식간이었다. 해안의 배를 대니 바로 경진년 3월이었다. 송나라 천자께 없어 황후의 상사를 당하시니 천자의 마음이 수란하시어 각종 화초를 다 구하셨다. 그리하여 상림원의 여러 화초가 만발하여 꽃 속의 쌍쌍 벌라비는 꿀을 보고 반가이 너울너울 춤을 출제. 천자의 마음이 대의하여 꽃을 보고 사랑하셨는데. 마침 이때 남경 장사의 뱃사궁들이 꽃 한 송이를 진상하였다. 천자가 보시고 대의하여 옥쟁반에 받쳐놓고 구름 같은 황극전에서 날이 가고 밤이 드니 경점소리뿐이었다. 천자가 취침할 때 비몽사몽 간에 복내산 선관이 학을 타고 분명히 내려와 가로대. 황후가 돌아가심을 상제께서 하시고 인연을 보내셨으니 어서 바삐 살피소서. 말을 맺지 못하여 깨달으니 남가일몽이었다. 이리저리 천천히 왔다갔다 하다가 국녀를 급히 불러 옥쟁반의 꽃송이를 살피셨다. 그러자 보던 꽃은 없고 한 낭자가 앉아있었다. 천자가 대의하시어 이튿날 아침에 묘당에 내리시어 삼태의 육경 만조백관 문무제신에게 이르기를. 짐이 어젯밤의 꿈을 꾼 후 퍽 이상해서 어제 진상한 꽃송이를 살펴보니 그 꽃은 간 곳이 없고 한 낭자가 앉아있는데 황후의 기상이었다. 경들의 뜻은 어떠한가. 문무제신이 일시에 아래기를. 황후 승하하심을 상천히 아시옵고 인연을 보내신 것이와 국조가 무궁하여 황천히 보호하심이니 국가경사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나이다. 천자께서 몹시 기뻐하시어 흠천감으로 택일하고 예부에 분부하여 가래범절을 마련하셨다. 이부 상서가 함을 지고 납체를 들인 후에 대례를 마쳤다. 이로부터 심황후의 어진 덕이 천하에 가득하니 조정의 백광과 각 성자사, 여릅태수, 억조창생 인민들이 엎드려 추건하기를. 억조창생 인민들이 엎드려 추건하기를. 우리 황후의 어진 성덕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때 신봉사는 딸을 잃고 실성하여 날마다 탄식하고 있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되니 녹은 방초가 한이 되고 지지지 우는 새는 신봉사를 비웃는 듯 산천은 막막하고 물소리마저 철양하였다. 목전에 딸을 잃고 목석같이 살았으니 이런 팔자 또 있을까. 이렇듯이 낭루하고 세월을 보내는데 인간에게 절실한 것은 철륜이었다. 심황후는 이때 귀중한 몸이 되었으나 안 못 보는 아버지 생각에 무시로 비감하여 홀로 앉아 탄식하는 것이었다.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생존하고 계실까 별세하셨을까 부처님이 영엄하시어 저가 내 눈을 떠서 정처없이 다니실까. 이렇게 탄식할 때 천자께서 내전해 드시어 황후를 보시더니 두 눈에 눈물이 서려있고 얼굴에 수심이 쌓여있으므로 천자가 황후는 미간에 수심이 가득하시니 어쩐일이시오. 물으시니 황후가 꿇어 앉아 나즈막하게 여쭙기를. 신첩이 근본은 용궁인이 아니라 황주 도하동에 사는 심학규의 딸이었는데 첩의 부친이 앞을 못 보시어 철천지 원이 되던 중 몽은사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석을 향한 시주하면 감은 눈을 뜬다 하기로 가세는 비난하고 변통해 낼 길이 전혀 없어 남경 장사 뱃사람들에게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로 빠졌나이다. 그런데 용왕의 덕을 입어 인간으로 생환하여 몸은 귀이 되었사오나 천지인간 병신 중 소경이 제일 불쌍하니 특별히 통촉하시고 천하의 영을 내리시어 맹인을 불러올려 음식을 내리시면 첩의 천륜을 찾을 수 있을까 없나이다. 또한 국가의 태평안 경사가 아니겠나이까 황제가 칭찬하시며 황후는 과연 여중되여요 즉시 근신을 부르셔서 연휴를 하교하시어 금월 말일에 황성에서 맹인연을 여신다는 칙지를 선포하셨다. 각 도 현에서 곳곳마다 거리거리마다 개시하여 노소맹인들을 황성으로 올려보냈다. 그 중에 병든 소경은 약을 먹여 조리시켜 올라가고 그 중에도 살림이 넉넉한 자는 좌우로 청을 넣어 빠지려다가 영문에 들어가서 볼길을 막고 올라가서 젊은 맹인 늙은 맹인이 일시에 올라갔다. 그러나 신봉사는 어디로 갔기에 모르는가 이때 심학규는 몽은사 부처가 영엄이 없었는지 딸 잃고 쌀 잃고 눈도 뜨지 못해 지금껏 봉사 그대로 지내었다. 그리고 눈만 못 떴을 뿐 아니라 생애의 고생이 세월을 따라 더욱 깊어갔다. 도하동 사람들은 당초에 남경 장사의 부탁도 있었고 또 곽씨 부인을 생각하든지 심청의 간곡한 청을 생각하든지 신봉사를 위해서 마음을 극진히 써서 도와주었다. 그때 뱃사람들이 맡긴 정국으로 착실히 이자를 늘려가며 신봉사의 의식을 넉넉하게 하니 형세도 차차 늘어갔다. 그러다가 이때 마침 본촌에 뺑덕어미라 하는 계집이 있었는데 행실이 간악하던 중 신봉사의 가세가 넉넉한 줄 알고 자원하여 첩이 되어 신봉사와 살았는데 이 계집의 버릇은 아주 인중지말이었다. 그렇듯이 어두운 중에도 신봉사를 더욱 고생되게 하여 가세를 결단내었으니 쌀을 주고 엿사 먹고 벼를 주고 고기 사고 잡고길랑 돈을 사서 술집에서 술 먹기와 이웃집에 밥 붙이기 빈 담배 때 손에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하기 이웃집에 욕 잘하고 동무들과 싸움 잘하고 정자 밑에서 낮잠 자기 술 취하면 한밤중에 목을 놓아 울고 동리남자 유인하기 1년 360일 이불 잠시도 안 놀리고는 못 견뎌 집안의 살림살이를 홍시간 빨듯 홀짝없이 하였지만 신봉사는 단연간 공방으로 지낸 터이라 그 중 살과 지락이 있어 부부 사이에 활락이 있으므로 삭받고 광과일을 하듯 하였다. 그러나 뺑덕어미는 마음먹기를 형세를 떨어먹다가 2, 3일 양식만 남겨놓고 도망할 작정으로 6월 까마귀가 곧 수박을 파먹듯 불쌍한 신봉사의 재물을 주야로 퍽퍽 타먹던 터였다. 하루는 신봉사가 뺑덕어미를 불러 여보 우리 형세가 매우 착실하더니 지금 남은 살림이 얼마 안 된다 하니 내가 도로 빌어먹기 쉽겠소 빌어먹을 바에야 차라리 타관에 가서 빌어먹세 본촌에서는 부끄럽고 남의 책망이 두려우니 이사하면 어떻겠소 아이고 매사를 가장이 하라는 대로 하지요 당연한 말이요 동리 사람에게 빚이나 없어 내가 조금 줄 것이 있어요 얼마나 되나 뒷동리 높은 주막에 가서 해장 술 마신 값이 마흔냥 신봉사가 어이없어 잘 먹었다 또 저거 너 불똥이 할머니에게 역값이 서른냥 아이고 잘 먹었네 또 없나 음 안촌 가서 담배값이 쉰냥 그거 참 잘 먹었소 기름장수한테 스무냥 기름은 무엇했소 아이고 머리 기름했지 신봉사는 기가 막히고 하도 어이가 없어 실상 얼마 안 돼요 고까짓건 무엇이 많소 한참 이렇게 문답하였다 신봉사가 그 재물을 생각할 적이면 그 딸의 생각이 더욱 뼈가 울리게 간절하였으므로 여광 여의한 듯 홀로 뛰어나와 심청이가 가던 길을 찾아 강변에 홀로 앉아 딸을 부르며 울곤 하였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관차가 신봉사가 강변에서 울고 있단 말을 듣고 강변으로 찾아와서 여보 봉사 관관님께서 부르시니 어서 바삐 가십시다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나는 아무 죄가 없어 황성에서 맹인님을 불러 벼수를 주고 살림하게 집도 준다 하니 어서 급히 관가로 가십시다 신봉사가 관차 따라 관가에 들어가니 관가에서 분부하기를 황성에서 맹인의 잔치를 하신다니 어서 급히 올라가라 신봉사가 대답하여 옷 없고 노자 없어 황성 천리 못 가겠소 관가에서 신봉사 일을 다 알고 있으므로 노자를 내어주고 옷 일습을 내어주며 어서 바삐 올라가라 하니 신봉사는 어쩔 수 없어 집으로 돌아와 마누라를 부른다 뺑덕이네! 뺑덕이네! 뺑덕 어미는 신봉사가 신봉사가 홧김에 물에 빠진 줄 알고 남은 살림 내차지라고 속으로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는데 신봉사가 들어오니까 급히 대답하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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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마누라 오늘 관가에 갔더니 황성에서 맹인 잔치를 한다고 날더러 가라 하니 내 갔다 올 동안 집안을 잘 살피고 나 오기를 기다리시오 여필 종부니 가군 가는 데 아니 갈까요? 나도 같이 가겠어요 당신 말이 하도 고마우니 같이 가볼까 건너마을의 김장자에게 돈 삼백량을 맡겼으니 그 돈 중에 오십량만 찾아가지고 갑시다 아이고 봉사님 딴소리 하시네요 그 돈 삼백량은 벌써 찾아 이달의 살구값으로 다 없앴습니다 신봉사는 기가 막혀 삼백량을 찾아온 지 며칠이 안 돼 살구값으로 다 없앴단 말이오 고까지 돈 삼백량을 썼다고 그같이 노여워하시나요? 당신 말하는 꼴을 들어보니 귀덕이네 집에 맡긴 돈도 또 썩게 꾸려 뺑더 거미가 또 대답하여 그 돈 백량 찾아서는 떡값, 팥죽값으로 벌써 다 썼어요 신봉사는 더욱 기가 막혀 아이고 이 몹쓸 거사 효녀 내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망종 갈 때 사후에 신세라도 의탁하라고 주고 간 돈을 니것이 무엇이라고 그 중한 돈을 떡값, 살구값, 팥죽값으로 다 녹였단 말이냐 아 그럼 어찌해요? 먹고 싶은 것 안 먹을 수 있어요? 어쩐 일인지 지난달에 몸구실을 거르더니 신것만 구미에 당기고 밥은 아주 먹기가 싫어요 그래도 어리석은 사내라 신봉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여보, 그러면 대기가 있으라나 보 그러나 신것을 많이 먹고 애를 나면 그놈의 자식이 시큰둥하였으겠소 남녀간에 하나만 나아요 그도 그러려니와 서울 구경도 하고 황성잔치 같이 갑시다 이렇듯 말하며 행장을 차릴 적에 제주의 앙태 굵은 배로 중춤하게 목전대를 둘러뛰고 노순양을 부에 싸서 어깨 너머로 둘러매고 소상 반죽 지팡이를 왼손에 든 연우에 뺑덕 어미를 앞장세우고 신봉사는 뒤를 따라 황성으로 올라간다 한 곳에 다다라 한 주막에서 자노라니 그 근처에 황봉사라 하는 소경이 뺑덕 어미가 잡것인 줄 인근읍에 찾아하여 한 번 보기를 원하였는데 뺑덕이네가 의뢰 그곳에 올 줄 알고 그 주인과 의논하고 뺑덕 어미를 유인하였다 뺑덕 어미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신봉사 따라 횡성잔치 간다 해도 눈뜬 계집이야 참내도 못할 터이고 집으로 가자니 외상값에 졸릴 테니 집에 갈 수도 없고 황봉사를 따라가면 일신도 편코 한철 사일구는 잘 먹을 테니 황봉사를 따라가리라 하고 신봉사에 노자 행장까지 도둑질해 밤중에 도망을 하였다 불쌍한 신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식전에 일어나서 여보 뺑덕 어미 어서 갑시다 무슨 잠을 그리자오 하며 말을 한들 수십 리나 달아난 계집이 대답이 있을 리 있나 여보게 마누라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니 신봉사 마음에 이상하여 머리맡을 더듬어 본 즉 행장 노자를 싼 보자기가 없어졌다 그제야 도망한 줄 알고 아이고 아이고 이 개집 도망하였네 신봉사가 탄식하였다 여보게 마누라 나를 두고 어디 갔소 나하고 갑시다 마누라 황성 천리 머나먼 길을 누구랑 동행하며 누구를 믿고 간단 말이오 나를 두고 어딜 갔소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듯이 탄식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아이고 아서라 그걸 생각하니 내가 잡놈이다 현철하신 곽씨 부인 죽는 양도 보았으며 내 딸 효녀 심청 생이별도 하였거든 그 망할 것을 다시 생각하면 내가 또 잡놈이다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말도 안 하리라 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신봉사가 또 한 곳에 다다르니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5, 6월 더운 때였다 덥기가 불같아 비지 땀을 흘리면서 한 곳에 당도하였다 백석 청탄 시내가에 몇 갚는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제잘거리며 몇 갚는 소리가 나 신봉사도 아이고 나도 목욕이나 하자 하고 고의 적삼을 훌렁 벗고 시내가에 들어앉아 목욕을 한참 하고 물가로 나가 옷을 입으려 한 즉 신봉사보다 더 시장한 도둑놈이 옷을 다 갖고 도망하였다 신봉사 하도 기가 막혀 아이고 이 도둑놈아 내 것을 가져갔단 말이냐 천하의 나 같은 것을 누구란 말이냐 1월이 밝으나 동과 설을 내 모르니 살아있는 내 팔자 어서 죽어 황천애가 내 딸 심청이의 고운 얼굴 만나보리라 벌거벗은 벌거벗은 알봉사가 불같은 햇볕 아래 홀로 앉아 탄식한들 뉘라서 옷을 준단 말인가 그때 무릉태수가 황성에 갔다 오는 길인데 신봉사 벽재 소리 반겨 듣고 옳거니 저 관원에게 억지나 써보자 하고 아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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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 가는 봉사로서 발괄차로 아뢰어라 행차가 머무르면서 어디 사는 소경이며 어찌 옷은 벗었소 무슨 말을 하려느냐 신봉사 여쭙기를 예 소맹이 아뢰겠나이다 소맹은 황주 도하동에 사옵니다만 황성에 잔치해 가다가 하도 덥기에 이 물가에서 목욕을 하다 의복과 행장을 다 잃어버렸사와 찾아주옵소서 행차가 놀라 그러면 무엇을 잃었느냐 신봉사가 하나하나 아뢰니 네 사정 원통하나 갑자기 찾을 수 없으니 그리 알고 옷 한 벌 줄 테니 어서 입고 황성에 올라가라 관행차 급창을 불러 분부하되 너는 벙거지 벗어도 다리 없으니 갓을 벗어 소경 주라 교구꾼 수건 쓰고 망건벗어 소경 주라 신봉사가 주섬주섬 입고 나니 잃어버린 옷보다 훨씬 좋았다 백배 사례하고 황성으로 올라가면서 신세를 자탄하니 어이 가려나 어이 가려나 오늘은 가다가 어디서 자며 내일은 어디서 잘까 조자룡 월강하던 청총마나 탔으면 황성으로 가렸마는 바싹 마른 내 다리로 몇 날이나 걸어 황성 갈까 어이 갈 거나 어이 갈 거나 정계 관산 노기 중에 관산이 멀다 한들 날렌 군사 가는 길이라 눈 어둡고 약한 몸이 황성 천리를 어이 가리 황성을 가건만은 그곳은 어떤 곳인가 용궁이 아니면 우리 딸을 만나볼까 황천이 아니면 곽씨 부인 만날 거냐 궁하고 병든 몸이 그곳인들 어이 갈고 이렇듯 자탄하며 장안에 이르렀다 낙수교를 건너갈 때 길가에 어떤 여인이 묻기를 이보시오 신봉사 아니오 나 좀 보오 신봉사 생각하기를 이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구나 즉시 대답하고 그 여인을 따라가니 굉장히 큰 집이었다 석반을 먹는데 찬수 또한 대단하였다 저녁을 다 먹은 후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봉사님 나를 따라 저 방으로 가시지요 여보시오 무슨 우안이 있소 나는 눈만 봉사지 점도 경도 못하오 여인이 대답하기를 암만 말고 내 방으로 가시지요 신봉사 생각하길 암만 해도 보쌈에 걸렸나보다 하고 맞이 못해 안방으로 들어가니 어떤 부인이 은근히 하는 말이 당신이 신봉사요 그로써 어찌하시오 그로써 어찌하시오 아는 도리가 있습지요 내 성은 안가라 하옵는데 열 살 전에 소경이 되어 복수를 배웠습니다 스물다섯이 되도록 배피를 아니어둔 것은 증엄한 일이 있기에 여지껏 출가를 아니하였는데 간방 꿈을 꾼 즉 하늘에서 일월이 떨어져 보이거늘 일월은 사람의 안목이니 내 배필이 나와 같은 소경인 줄 알고 물에 잠기기에 심시인 줄 알고 청하였사오니 나와 인연인가 하옵니다 신봉사는 속마음으로 좋은 말씀이요 그렇기를 바라겠소 그날 밤 안씨 여맹인과 동치만즉 꿈에 괴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튿날 신봉사가 큰 걱정을 하니 안씨 맹인이 하는 말이 우리가 백년 배피를 맺었는데 무슨 걱정이시오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메어쳐보이고 낙엽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보이고 화염이 충전한데 벌떼가 오고 갔으니 아마 반드시 죽을 꿈인가 보오 안씨 맹인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니 해몽하여 말하길 그 꿈인 죽 대몽이옵니다 커피 잡고 하니 고성은 궁성이라 궁 안에 들 것이고 낙엽이 귀근하니 부자 상봉이라 부자 상봉이라 자식을 만나볼 것이고 화염이 충전한데 벌떼가 오고 가는 것은 몸을 펄펄 뛰었으니 즐거움을 보고 춤출 일이겠나이다 신봉사 탄식하며 말하되 효녀 내 딸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죽은 후에 어느 자식 상봉하리요 이렇게 탄식하니 안씨 맹인 만류함으로 며칠을 쉬었다가 다시 황성길을 떠났다 신봉사가 황성에 당도하니 각도 가급 소경들이 들거니 나거니 각 저 여각에 들끓느니 소경이었다 소경이 어찌 많이 왔던지 눈성한 사람까지 소경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복명 군사가 연기를 들매고 골목에서 외치는 말이 각도 가급 소경님네 맹인잔치 망종이니 밥비 와서 잡려하십시오 높은 목소리로 외치고 가니 신봉사가 객주에서 쉬다가 밥비 떠나 궁안을 찾아갔다 수문장이 책상에 앉아서 날마다 오는 소경을 점고하여 드릴 적마다 이때 심황후는 날마다 오는 소경의 거주 성명을 받아보았지만 아버지의 성명이 없으므로 홀로 앉아 탄식하였다 삼천국녀가 쉬이하여 크게 울지는 못하고 옥랑간에 빗겨앉아 발에다 얼굴을 대고 혼잣말로 하는 말이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탄식하였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데 이윽고 모든 소경이 공중에 들어와 버려앉았다 심황후가 말썩에 앉은 소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머리는 반백인데 귀 밑에 검은 때가 아버지가 분명하였다 심황후가 시녀를 불러 분부하기를 저 소경 이리로와 거주 성명 구하게 하여라 신봉사가 꿇어 앉았다가 시녀를 따라 임금님 앞으로 들어가서 원통한 사연을 상세히 그리고 낱낱이 말한다 소맹은 본디 황주 도화동에 사는 심학규입니다 이십에 눈이 멀고 사십에 상처하여 강보에 쌓인 딸자식을 동량젓 얻어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십오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심청이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그것이 밥을 빌어먹어 연명하며 살아갈 때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성을 지성으로 시주하면 눈 뜬단 말을 듣고 남경 장사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삼백석의 몸이 영영 팔려 인당수에서 죽었으나 눈도 못 뜨고 자식만 잃어 탑전의 새에 새 원정 자세히 아뢰는 후 죽자고 불헌 천리 왔나이다 소상이 말하니 황후가 들어본 즉 자기 아버지가 완연하였다 벗은 발로 뛰어내려 아버지의 목을 안고 아버지 내가 물에 빠진 심청이옵디다 심청이 살았으니 어서 급히 눈을 뜨시고 딸의 얼굴을 보호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내 딸 내 딸 청아 이게 웬일이냐 하니 백운이 자욱하고 청악 남봉 공작이 구름 속으로 왕래하며 신봉사 머리 위로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신봉사의 두 눈이 번쩍 뛰어 해와 달이 빛나고 천지가 환하게 밝았다 딸의 얼굴 쳐다보니 칠보 화관 황후라여 뚜렷하고 어여뻤다 신봉사 어찌 좋은지 딸에게 와락 덤벼들어 이게 누구인가 갑자 4월 초파일에 꿈에 보던 얼굴이구나 목소리는 같다만 얼굴은 처음일세 얼씨구나 이런 경사가 또 있을까 여보시오 세상 사람들아 고진 감내 흥진비례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어둡침침한 방 안에 불켠듯이 반가웁고 산야수 큰 싸움에 조자룡 본듯이 반갑구나 어둡던 눈을 뜨니 황성 궁중이 웬일이며 내 딸 청이 황후라니 천만 뜻밖이요 장에 말린 멍멍 길에 인당수의 죽은 몸이 이 세상에 황후되고 내 눈 먼지 사십 년에 눈을 뜨니 옛그래도 없는 일이 이런 경사 어디 있나 심황후 크게 기뻐하여 신봉사 조복을 입혀 삼청 궁녀 옹휘하여 내전에 들어가니 황제께서 또한 크게 기뻐하시어 신봉사를 부엉군에 봉하셨다 그리고 안심 맹인을 부부인으로 봉하시고 도하동에 사는 사람들은 올해의 노역을 면제해주고 심황후 자랄 때 젖먹여주던 부인들에게 가택을 내리셨다 또 장승상댁 부인을 정중히 모셔 심황후와 승상 부인이 서로 잡고 우는 양에 천지도 슬피 우는지라 일비일이하는 마음은 족자의 화상도 우는 듯 하였다 슬프다 후세의 이 글을 볼 때 심황후의 지극한 효성을 누가 생각지 않으리요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안나가 읽어주는 우리 고전 이야기 중 심청전이었습니다 저는 책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